그린저 그릴은 평범합니다 라이트는 삐죽하고 이뻐요 돈넷은 너무 밋밋해 휠은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스타일링 패키지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옵션입니다 여기는 닌자 바보기 같아요 엠블럼은 3.6만 들어가 있어 여긴 없어요 주열 머프로라서 이뻐요 공간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좋아요 넓어요 2차 음악 시트 좋아요 내 차에도 가져가고 싶어요 핸들을 깍두기 같아요 엔진은 똥차예요 이 차의 점수는 65점 겉보기는 좋은데 뇌간도 좋은데 주행은 내가 더 빨라 주행은 내가 더 빨라